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황민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우리 맥잡기 강의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뭐 이거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빠르게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라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만드시고 가능한 한 빨리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정리를 빠르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건 뭐 가이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첫 회 시험을 제가 보러 갔었죠. 그냥 정말 진짜 도시락 하나만 들고 그냥 진짜 콘돌에 부르면서 갔습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 볼 수 있겠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부만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이 시험은 그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시험이 우선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뭐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확실히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른 기술사님들 보시면 서브노트 A, B, C 뭐 이렇게 버전업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서브노트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서브노트가 버전업에서 계속 발전을 하든 그냥 원본 서브노트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이거는 뭐 그냥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선 만드셔야 합니다. 저도 서브노트 버전이 저도 한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연습하느라고 쓴 거고 두 번째 거는 진짜 그걸 아주 예쁘게 암기해서 쓰려고 정자로 썼던 거 딱 이거 두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그냥 연필로 또는 다른 볼펜으로 추가해서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변함이 없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첫 번째 거예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자료, 나에 있는 모든 서브노트에 있는 자료는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뭐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건 맞습니다. 그거 공부하셔서 그게 관계를 갖고 결론이 나오면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누군가에게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이러한 설계를 하고 또는 이러한 시공을 하는데 내가 이 조명기구를 써야 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이거 왜 써야 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거 말고 이것도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LED 조명기구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좋습니까? 나는 좀 싼 게 좋은데요? 아니면 난 효율이 좋은 게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근거를 댈 수 있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거는 무조건 기본서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기본서에서 발췌하셔서 답안지에 서브노트에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접하기 쉬운 저 앞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사용 시설물 설비 및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만 소개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브노트 또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기본서에서 찾으셔서 거기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향을 공부하는 지점을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기본서에서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면 이겁니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뭘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 반대로 좀 질문을 바꿔 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통과해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라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건축전기 기술사가 뭘 하는 분이에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는 감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결정을 유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걸 계획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차단기를 선정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장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유리합니다. 경제적입니다. 더 안전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G12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발주처나 또는 그런 부서에서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맡은 분야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선별하실 수는 있으셔야 하죠. 그런 걸 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시면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좀 더 부각되기는 합니다. 저는 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서 조금 부각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답안지가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기본서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점이 잡히셔야 하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떠한 논문을 보신 거예요. 그 논문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 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항은 보편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특정한 상황일 때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가장 보편적이기 하지만 기술사로서 얘는 맞습니다. 얘는 틀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게 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는 역시 설계, 시공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맨 처음에는 설계 쪽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저는 시공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막 캐드로 그림을 그리시고 엑셀을 뭔가 계산서를 작성하시는 그거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설계 도서가 현장에 가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시공 현장에서 전화 연락이 왔거나 요청사항이 왔을 때 이거 이렇게 좀 변경하시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불변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건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추가적인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브노트 정리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답안지 14페이지 작성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직접 기본서에서 보시고 기본서열을 그대로 정리하시고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의 얘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립니다. 나만의 관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비 또는 설계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또는 시공한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더 풍부하게 담아서 답안지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저의 도면 목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설계 도서, 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정보통신과 소방을 조금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력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한 이렇게 7개 했는데 7개보다 더 많기는 해요. 사실은요. 왜 많냐라고 하면 원래 많습니다. 도면이요. 원래 많은데 화면에 제가 이렇게 딱 7개로 추릴 수밖에 없어서 추렸고요. 이런 거 두 개 합쳤죠.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도면을 받아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면 목록이죠. 이 도면에는, 이 프로젝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례 및 주기사항이죠. 이 범례 및 주기사항에는 이 도면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작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바라본다면 그렇죠. 이게 과학 범위와 관련 기준이 뭐로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건축물 설비 설계 기준, 전기설비 기준 이런 기준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기준,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옥외 설비 평면도 또는 단선도 이쪽 보면 전력이 인입되는 구간이네요. 대부분 한전 연계하고 인입설로 그리고 옥외 조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로등이 있는 공원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 단선도 결산되어 있는 수변전 설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그려져 있는 도면이겠죠. 그 다음에 전력간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력개통 그리고 전력간선 설비 평면도 그리고요. 분전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개의 전력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트레이 이런 것들로 도면 작업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조명 설비 평면도 이건 다 부하 설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명 기구를 내가 어떤 걸 선정을 했는지 LED를 할 건지 방전등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겠죠.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도 계산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걸 배치를 어떻게 하면 배선을 어떻게 하는지 배선했다는 건 회로를 구분했다는 내용이고 작은 설비들은 어떻게 연결할 건지 대용량 설비들은 여기서 분전반의 형태를 갖든지 또는 박스의 형태를 갖든지 공급이 됐겠지만 작은 것들은 조명부에 연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하죠. 통신 제어를 할 건지 점소등 제어를 할 건지 디밍 제어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 쭉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분전반 결선도로 취합되죠. 결론적으로는 부하를 집계를 하고 어떠한 차단기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분전반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배치나 또는 EPSC를 구성해야 하는지 분전반의 크기는 얼만지 이거 사이즈 여러분들 선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래야 또 단선도의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을 선정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됐다면 방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물어보죠. 대표적인 게 필회 설비하고 접지 설비, 평면도 여기에는 당연히 필회 설비, 유기성공호, 접지 설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도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에 접지가 어떻게 한 건지 통합접지를 할 건지, 공통접지를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접지를 할 건지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개통의 접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이런 도면들이 나오게 돼 있고 일반 상세도에서는 당연히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오프닝 구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트레이가 지나갑니다. 분전반을 반매입해야 되는지 매입해야 되는지 노출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건축이랑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접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레이에 입상, 입하 이런 거 디테일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저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면에서 또 이어지는 것들이 있죠. 계산서들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도계산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전압강화계산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에는 변압기 용량계산서, 발전기 용량계산서, 축전지 용량계산서 이런 거 여기에 해당이 되죠. 트레이 계산서, 전압강화계산서, 케이블 사이징계산서 이런 것들이요. 조도계산서 당연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구분함에 있어서 차단기 용량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회로 구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들, 트레이 계산서, 접지 계산서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이 모든 설비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계획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할 때 나오는 도서가 있죠. 설계, 설명서, 설계, 보고서요. 거기에는 항상 비교 검토가 되어 있죠. 비교 검토가 되어 있고 어떤 걸 선정했습니다라고 나왔죠.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기술사가 있죠. 건축정기 설비 기술사가 이걸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주처나 또는 시공사에 납득시키셨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단계냐면 처음 건축정기 설비 기술사를 시작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정기 설비 기술사에 입문하실 분들은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부터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레벨 A와 레벨 B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우선 레벨 A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우선 전력 사용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입장에서 부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전력 개통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수변전 설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방지 설비, 필요 설비와 접지 설비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가셔서 그 기본서에서 참고하시고 또는 다른 기본서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셔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브노트에서 하시는 건 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 맥락이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강조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레벨 A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작성한 계산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도면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이 화면에 그 도면을 띄우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레벨 B에서는 이러한 공부하신 내용들, 정리하신 내용들 정리해야 하는, 발치해야 하는 그런 기본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B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기본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좀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초보분들,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 내용은 좀 나하고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애라고 하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의 기술사님들의 답안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힘드시면 제거, 제거, 그리고 또 다른 기술사님과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류권을 한번 예시안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드려보시고 아, 이분들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답안지가 다른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또는 세, 네 분 다 관점의 차이가 있었지 어쨌든 기술사이십니다. 그분들은 그걸로 공부하셨고 아마 그렇게 현장에서도 답을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벨 B에서는 대부분 이런 류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어떠한 수변전 설비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해야 할 대상 이런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예제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포인트는 아,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력 공급 방안과 변성 방안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예시안을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A에서는 그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레벨 A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레벨 B로 가지고 오셔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50강의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50문제에 해당되는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정기설비기술사 맥잡기 강의가 구성돼 있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셔야 가능한 한 빠르게 시험보러 가실 수 있으시고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문제, 적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문제가 파생되면 바로 이 두 개씩만 파생만 되더라도 벌써 150문제, 300문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를 다 정리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5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